공룡량 증가가 미미한 재개발로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투자쳤던 분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재건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드림문사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휴가철 앞두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위가 강화되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죠 저도 그냥 집이랑 저희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재건축 얘기를 들고 나왔냐면 어찌됐든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 규제 하나 없이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헤드라인 만들어놨는데 주택 공급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들 안전진단 탈락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안전진단 일단은 재건축이라는 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탈락을 하면서 재건축 진행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이렇게 요즘 또 안전진단 탈락을 많이 하나 그것도 한번 제가 또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오늘 할 말이 많네요 오늘 좀 전해드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쉬운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면 오늘 날짜에 나온 태룡의 우성아파트 재건축 적정성 검토 최종 탈락 노원구 다른 단지들 실음 노원구 다른 단지들은 어때요? 뭐 상계주공들이겠죠? 상계주공들 노원구 일대 재건축 추진 빨간불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문은 백제화됐고 민간 규제 완화 통화 공급 확대를 앞당겨야 왜 계속 이제 민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만이 답이라는데 사실 지금 이제 공급이 답이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오리무중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나왔었죠 안전진단 넘사벽 고덕주공 구단지 명일 구단지죠 또 탈락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부분의 지금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전진단이 뭔지 안전진단은 어떻게 해야 통과가 되는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뭐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재건축에 대한 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재건축 사업 절차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이 들어가죠 안전진단 들어가는데 이 안전진단은 통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전진단 통과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뭘 만듭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조합을 그러니까 이 조합을 설립을 하는 거는 누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를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모여서 하나의 시행사를 만든 겁니다 시행사 그러니까 그 전에 추진위원회는 시행사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위원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의 시행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우리 재건축 할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도면을 설계 도면을 만들어야 되죠 설계 도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땅을 갖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건축허가가 바로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럼 사업시행 인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은 너 분양신청 너 몇 평용할래 몇 평용할래 몇 평용할래 그 다음에 추가분당금 얼마야 너는 몇 평용 받자 추가분당금 얼마고 우리는 일반 분양금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허가를 받고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주에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 절차예요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재개발도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초가 되는 안전진단이 지금 문제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 자 보면 이 안전진단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통과를 하려면 지금 100점 만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55점 초과 그러니까 비교적 아파트가 괜찮은 거예요 상태가 55점 초과는요 그냥 재건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유지보수 점수가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등급이라고 나오죠 D등급에 D등급에 31점에서 55점 사이면요 아 그래? 처음에 그만 안전진단을 맡길 때는 민간한테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가냐면 공공기관 이게 지난 6.17대책 이후에 강화된 부분이에요 요게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 점수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적정성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 안전진단이라고 하죠 2차 안전진단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모든 재건축들이 지금 여기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난 6.17대책 때 강화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나오면 요 처음에 이제 1차 안전진단 그러니까 민간에서 조사할 때 1차 안전진단이 나오면 2등급이 31점이거든요 31점 이만이면 일로 안 가요 일로 안 가고 바로 재건축 1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는 통과 못하는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2차 안전진단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배점이 어떻게 매겨지냐 이겁니다 이 배점이 지금 현재는요 비용 사업성에 대한 배점이 10점이고요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구조 안정성이요 실질적인 노후도예요 실질적인 노후도 실질적인 노후도가 50점 그 다음에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이게 25점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15점인데 예전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실질적인 노후도를 안 보고 요거에 대한 배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질적인 노후도로 보는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낮아졌죠 이 외를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차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점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권위안이 자 이거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 이거 낮추자 낮추고 얘네나 얘네 과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진단 탈락한 이유가 바로 이런 배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6.27 대책 이후에 이제 2차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좀 강화 때문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왜 재건축을 말씀을 드리냐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땅 있습니까? 땅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 기존에 있던 택지들 지금 마국지구 이런 데가 마지막 남은 땅이었습니다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전에는 우리가 장지지구라던가 예전에 난지도가 있던 상암지구 그 다음에 지금 마국지구 아래에 있는 발산지구 이런 택지들이 이제 없어요 서울 도심에 그럼 땅이 없다라는 거죠 땅이 없고 서울은 구도심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이거 두 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재개발 공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가 나오고 이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 아니 대표님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되면 어차피 주택 많이 늘어나니까 재개발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재건축을 한번 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다 똑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 주민들이 소유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데가 항상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도 우리가 저층 아파트가 있고 중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저층 아파트가 사업성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용경률이 낮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재건축을 보면 일단은 저층 재건축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5층짜리 아파트 강남 상구에도 없잖아요 기존에 뭐 가락시형이라던가 고덕주공이라던가 반포주공이라던가 개포주공 5층짜리 아파트 지금 싹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입주한 데도 많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이 뭐냐 중층 재건축이에요 중층 재건축 지금 이제 저층 재건축 시대는 끝났고 이제 중층 재건축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저층에서 중층 재건축으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주택 공급이 된다고 이 중층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다 가져가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분양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어찌 됐든 재건축은요 저층이든 중층이든 중층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세대수보다 기존의 세대수보다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5층짜리 3층 원이나 15층짜리 3층 원이나 어찌 됐든 간단하게 보면 세대수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주택에 대한 총양 양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서울의 주택 공급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순기능을 하는 거죠 순기능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막아놨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전지단 강화시키고 그렇죠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하고 재건축 초과육환수자라든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을 한번 볼게요 이 재개발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재개발 지역에 다 5층짜리 빌라라든가 3층짜리 다가구라든가 1, 2층짜리 단독들이 많잖아요 다 저층 주거지역이죠 그렇죠 자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런 데 우리가 그럼 저층 주거지역이라고 저층 주거지역에 대해 우리가 보통 뭐 강남의 저층 재건축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층 재건축 같이 되면 세대수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럼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주택이 과연 총량이 늘어날까 재건축처럼 총량이 늘어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는 거죠 자 주택에 대한 총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략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 저층 주거지역을 개발을 하면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처럼 세대수는 증가를 합니다 세대수 세대수는 증가를 하는데 이 가구수가 감소를 해요 가구수가 가구수가 감소를 합니다 왜 가구수가 감소를 하냐 왜 가구수가 자 우리가 이런 저층 주거지역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다가구 주택 여기에 8가구 10가구씩 막 살아요 그죠 그죠 8가구 10가구 사는데 우리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몇 채 줍니까 기본 원체 기본 원칙은 한 채죠 그래서 일정 요건에 되면 플러스 원인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기존에는 8가구 10가구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2가구 밖에 못 사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들은 기존에 재개발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거주인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는 틀리게요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자 당연히 새 아파트로 지어지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 상당히 좋아지죠 자 그런데 양은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양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멸실 주택 대비 주택의 양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서울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그죠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우리가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면서 지금 수요자들도 수요자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 최근에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들도 다 빠지고 물건은 거의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1층이나 저층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지금 집 못 사면 그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좌되는데 분양가 보니까 또 싼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 완화 없이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공급량 증가가 미미한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량 증가가 미미한 재개발로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하고 재개발 차이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공재개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많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아까 주택의 양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아직 미미하잖아요 서민주택만 감소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거든요 서민주택만 감소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민주택만 감소하고 주택의 양이 늘어나면 좋은데 새 아파트라도 주택의 양이 증가하는 건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죠 양적으로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재건축 재건축에 대한 공급 없이는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 안전진단 떨어진 단지들 있잖아요 탈락한 단지들 그렇죠 자 얘네들도 안전진단 탈락했다고 막 힘들어 하시거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거기 투자하셨던 분들 자 안전진단 탈락한 거지 재건축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안전진단 탈락을 했을 뿐이지 왜 시기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을 완화를 해주면 또 집값이 또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화를 시켜 놓은 건데 언젠가는 재건축 이런 것들을 보면 재건축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셨던 분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재건축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게 정말 서울 도심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둘 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꽉 틀어막고 근데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 좀 말씀드렸고요 요즘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요즘 이제 제가 우리 상담하러 오시는 분 상담해보면 정말 안타까우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보면 있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고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 테니까 항상 고민이 있고 아니면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실들도 와도 조금만 힘내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smar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